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2024년 3월 두번째 주 경제사보에서는 어 오늘 시장도 전망 좀 해보고 아 좀 정신이 없어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종목들도 섹터들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싸이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세에서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을 때는 항상 큰 길을 보여주시는 크신 큰 준희형 큰 준희형 김대중 대표님 모시고 시장을 좀 점검해보고 섹터들도 많은 아이디어 남겨주실 걸로 생각하시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에 드십니까 큰 준희형 제 원래 예명 아이디를 많이 쓸 때 제가 빅준이라고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짚어낸 것 같습니다 잘 짚었습니다 예예 저희가 한번 모시고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났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2월은 2차전지 보자 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월은 반도체 4월도 반도체 네 3월 반도체 4월 반도체 근데 그때 궁금하게 들은 생각이 네 이상하다 왜 5월은 없을까 5월은 이제 3월에 가서 이번 달에 예측을 해봐야죠 어허허허허 오늘 얘기를 해 주실 거에요 오늘보다 조금 하루 이틀 더 시장 상황을 보고 다음 주나 다음 주 또 불러주시면 그때 비급을 이제 알려드리겠죠 역시 방송을 아시는군요 우리 대표님 네 그래서 자주 뵙자 이런 쪽의 뉘앙스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 지금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들은 다 고점에서 네 갈 듯 말 듯 그러고 이제 넉넉하게 있는데 네 저희는 왜 이런 거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 국가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미국보다는 대만이나 독일 시장과 우리 시장을 비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비교 대상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수출 지도적이니까요 미국과는 상관도 상관계수가 좋을 때는 0.7종 나오고 안 좋을 때는 0.5 이하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미국이 지향점 바로미터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의 지수이고요 네 네 네 대만과는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의 시장 흐름이 과거에는 진행됐어요 지금은 전 관계수 0.1 대만은 신국가 돌파했습니다 네 19,000인가 20,000인가 근처 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내부적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 대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라 보였죠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적 측면도 비슷해요 수출 주도형 국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차별화되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만 증시가 강한 이유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TSMC 형님 아 그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거고 대만 증시에서의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반도체 종목이 6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TSMC와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가 되면서 반도체 종목도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TSMC가 대만 증시에 시총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개 종목을 다 합치면 거의 한 35% 40%까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만 증시는 거의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되어졌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TSMC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맞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차별화되고 대만 증시가 강한 이유는 이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자 국가이냐 흑자 국가이냐입니다 아 재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대만의 무역수지를 한번 최근래 아니면 4, 5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90, 11, 12월 1월에는 좀 줄었습니다 엄청난 흑자를 이루었고 최근 10년 내에 적자인 적이 없어요 역시 적자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게 되면 22년도 적자 23년도 적자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9개월 8개월 정도 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내가 시타델이나 블랙스톤이나 아니면 글로벌리 헤지펀드의 운용력이다라고 했을 때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하겠느냐라고 판단할 때 흑자국이냐 일시적인 적자국이냐 무역수지 그렇죠 무역수지가 그 나라의 창고에 대한 손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단 나라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높여갈 것이고요 적자인 국가는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보는 관점으로의 접근이겠죠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의 주식투자 비중은 29.5% 정도가 됩니다 30%가 좀 안 돼요 1, 2월에 무려 10조를 사긴 했으나 지금 현재 29.5, 29.8종 됩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역수지가 우리나라가 흑자였을 때 2015, 16, 17, 18, 19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얼마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40% 중반? 35% 35%였네요 많을 때는 40%까지 올라갔었고요 작을 때는 29%까지 잠깐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평균치를 보게 되면 2010년대 수준 하에서 34, 35가 일반적 수준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분명하게 무역수지에 흑자가 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9.5%면 4% 내지는 5% 수준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올 한 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4, 5%의 한국 투자 비중을 앞으로 늘려간다고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한 25조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20조에서 25조 또는 많게 30조 정도 주식을 살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54.6%일 겁니다 제가 숫자는 잘 외우거든요 54.6%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성전자 투자 비중의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 21년 7월이 55%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46%까지 쭉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번 주 상황에서 최근 한 2, 3년 내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의 삼성전자에 투자되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렇죠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략 25조 원의 주식을 살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삼성전자부터 지금 사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54.6%로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보유 비중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어제 오늘 지수 빠지는 과정에서 천억, 이천억, 삼천억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전체 금액 측면에서 외국인은 살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 관점에서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흑자 적자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한 발 더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한 해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올해가 2.1%입니다 IMF와 OECD가 발표한 게 2.2와 2.3%예요 지난해 1.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흑자 나는 국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그래서 살 거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올 한 해 흐름은 외국인이 사서 꼭 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이 계속 시기가 지날수록 시장은 지금보다도 좀 더 흐름의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얼개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시작부터 그냥 싹 쏟아 놓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작년 7주 올해 8주 한 15조 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살 거다 그렇죠 4%를 더 사야죠 25조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더 사면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런 건 상관 안 할까요? 대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돼 있고 대만은 중국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일단 사는 거 배팅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해지펀드의 운용력이라고 판단했을 때 투자 비중 관점으로의 대만이든 한국이든 인도든 중국이든 등등 나라의 포트폴리오를 정할 때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걔네들은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OECD와 IMF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2%입니다 이 중 국가에서 가장 성장률이 두드러질 수 있는 나라는 신흥국, 인도, 중국, 한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리리스크 측면에서 북한 또는 중국, 금운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한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 2000년 중반, 2000년 초반 주주 투자 비중을 늘리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관없이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인 시장 저의 요소일 뿐이지 시장의 추세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내용에서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제외하시고 올 한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은 좋을 것이라는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셔도 된다 그게 맞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사준답니다 아이고 이제 좀 해볼 만이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뭘 사냐죠 그걸 지금 제가 여쭈려고 했습니다 일단 큰 얼개는 사도 된다 사도 된다 적금 만기 된 거 털어서 주식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뭘 사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저 만기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끌어와야죠 마통도 끌어오고 열심히 설거지해서 와이프한테도 받아오고 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작년에 초기에 산 거는 반도체 쪽 샀다가 올해는 또 들어오다 보니까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금융 이런 것들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구매는 또 반도체 살까요? 저 PBR 계속 살 겁니다 저 PBR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저 PBR 잠깐 한 2, 3주 전에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뒤로 반짝했다가 지금은 저 PBR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십니다 올 한해 저 PBR 계속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저 PBR은 어떤 종목인지 다 아시죠? 그렇죠 은행주, 지주사, 차동차 여기에 등등등 작은 종목들이 있죠 왜 가느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거 일본에서 2년 전에 2022년 4월에 발표된 내용을 3개년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일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보면 우리 시장에서도 그들 종목이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많은 종목, 도요타 자동사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은행주를 하나 제가 체킹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본 은행주 중에서 대표 종목이 미쓰비스 은행입니다 미쓰비스 은행이 일본 주시장에서 시청한 3위, 4위? 5위, 2위 정도 합니다 굉장히 시청 상위 종목이고 일본은 대표 은행이거든요 미쓰비스 은행이 2022년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나서 주가가 한 2배 반? 한 3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된 초기에 일본 은행주들도 PBR이 0.3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았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우리의 은행주들이 얼마 전까지 주가 상승 이전 단계에서 PBR이 0.2였죠 지금 0.4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미쓰비스 은행이 0.3에서 1단계 상승 그러니까 지난해 상승이 0.6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일부 은행주들도 괜히 세게 올라왔거든요 초에 1월, 2월에 0.9까지 올라왔습니다 0.9예요 그러니까 0.3에서 0.9까지 2년 차 시간을 두고 계속 주가 올라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과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 수준 측면에서 2배 반 3배 정도 올라갔어요 3배까지 우리 은행주가 은행주 저평가 종목이죠 그렇죠 0.9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미국의 BOA, 뱅커버 아메리카도 PBR이 0.9예요 은행주는 특성상 1을 넘어가기 쉽지 않아요 0.9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은행주 현상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0.2에서 조금 올라와서 0.4까지 올라왔거든요 우리 은행주는 0.6에서 0.7까지 움직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은행주 계속 관찰하고 더 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나 지주사들도 같은 성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 PBR 가장 소위적인 은행주니까 은행주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어요 이 종목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강구하시면 안 됩니다 한 템포는, 한 템은 놓쳤지만 두 번째 템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PBR 종목은 단기 이슈, 단기 흐름에서의 주제가 아니고요 올 한 해 계속해서 이게 일본은 3개년 프로젝트이고요 우리는 한 1, 2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짧게 시장 부양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일본은 빠르게 진행되니까 그래서 관심 계속 가져야 되고요 반도체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은행주 사실 겁니까? 사죠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딱 찍어서 하나금융지주 가장 은행주 중에서 탄력점인 종목? 그러면 이거를 좀 올라 있어요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미스피스 은행이 주가가 올라갈 때 22년 4월에 PBR이 0.3이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 0.6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우상향하면서 이런 형태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올해 슈팅이 나오면서 0.6에서 0.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등 KB금융 등등등등등등등등 증권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0.2에서 0.4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차를 두고 기간 조정 과정 성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투자 관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은행주가 처음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것은 거의 10년 내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유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4분할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25%는 저 PBR 종목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25%는 가치주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가치주는 조선주일 수도 있고 철강주일 수도 있고 등등은 가치 섹터에 있는 종목에 투자하셔야 되고요 25%는 반도체 투자하셔야 되고요 25%는 성장주 저는 2차전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4분할에서 4종목으로 사셔야 되는데 시점을 달리해야 되죠 이 종목은 올 한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이밍적으로 은행주를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면 모아가느냐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냐 이 시기만 잡으면 되는 거고요 가치주는 지금 사도 됩니다 철강이 됐건 완전히 널부러져 있으니까요 저 PBR을 말씀드린 거는 은행주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요 지지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맞는 25%를 채우시면 됩니다 고루 사면 어떻습니까? 25% 안에서 7% 7% 7% 저는 종목 벌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벌써 4종목이나 벌려져 있어요 4종목도 저는 많은 건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종목 하나 보고 됐다 그러면 딱 짚고 저는 몰빵 물리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거죠 보는 저는 4종목도 많은 건데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라면 이렇게 구성을 해주고요 저는 원샷 원킬입니다 원샷 원킬이요? 한 종목만 봅니다 한 눈만 팬다? 네 한 눈만 패서 한 눈만 끌고 가죠 저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 포트폴리오 전략하지 않습니까?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 없다 계란은 한 바구니 하나만 담으면 됩니다 그것만 잘 이렇게 조심조심 들고 가면 된다 네 그렇죠 예예예 좋아요 구독 이번 논의는 조금만 허가 Upd paradigm Stock infant ins 난 nuestra